계속 계속 텐 I 더 그 그 더 버스 그 버스 아까 봤던 그 버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계속 계속 텐 여덟 오케이 그래서 E는 뭐 중에 뭐 했어요 E에 어 중에 엑을 써요 계속해서 Big 큰 큰 에 어 문장 속에 있을 땐 어 하나의 하나 어 버스 하나의 버스 오케이 버그 원래 원래 온 뭐뭐 위에 뭐뭐에 헤드 모자 에이는 뭐 중에 뭐 했어요 에이 에이 에어 어 엑 오케이 렛 렛 들쥐 들쥐 들쥐죠 박스 박스 삼가 삼가 오는 뭐 중에 뭐 했어요 오 어 어 오케이 POP 강아지 HAT 모자들 캡 모자 모자 야구 모자죠 FUN 재미 재미죠 OK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통문장 읽고 뜻말 해주세요 OK 자 음 끊긴다 여보세요 한결 한결이 끊긴다 어 선생님 내려왔고 선생님 음 다 깨지 말고 다뤄서 했어요 또 뭐했어요 어 어 음 뭐 뭐했습니까 또 너 뭐야 오늘 또 공부 시작했지 어 네 아 오늘 거 준비해서 준비되면 연락주세요 네 요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